혹시 요즘 들어서 옷을 입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스치기만 해도 정전기가 자주 일어나진 않으신가요?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나신다면 이 건강을 위해서 앞으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인체는 옷과의 마찰로 지속적으로 전화가 생기는데 겨울철에는 낮은 습도로 인해 전화가 방전이 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게 됩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인 4명 중 1명꼴로 정전기로 인한 불편을 겪게 되는데요. 하지만 신체에 큰 자극을 줄 만큼 강하지 않다 보니 방심하기 쉬운데 이는 자칫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. 정전기가 피부를 자극해 긁게 되면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데다 잦은 경우 짜증, 피로감, 두통을 부를 수도 있는데요. 또한 탈모의 원인이 되거나 간혹 기계 고장 및 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평소 적절한 습도 유지와 함께 천연 소재의 옷을 입거나 자주 로션 등을 바르는 등의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요. 한림대학교 성신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주영수 교수는 특히 커피를 자주 마시거나 술자리가 늘어나면 수분 부족으로 잦은 정전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각별히 주의할 것을 조언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